안녕하세요 후니캐스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LG의 27GN950 모니터입니다. UHD 4K 해상도에 144Hz를 뽑아내는 나노 IPS 패널이라는 게 대표적인 스펙이겠고 지원하는 기능이 좀 많습니다. 엔비디아 호환 G-Sync 및 프리싱크 툴을 지원하고 DCI-P3 색역대를 98%까지 커버하고 10피트 컬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로컬 디밍의 1000대1 명암비 베사 HDR 600 규격을 GTG 1ms의 응답속도로 출력해주는 아주 텐션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냥 다 된다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 같고 DSC 압축 기술을 통해 이 많은 데이터를 DP 케이블 하나로 퉁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100대의 초기 물량이 한정적으로 판매되었는데 날고기는 해외 미디어 유튜버들보다도 먼저 한국 소비자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4K144 모니터는 2년 전쯤에 이미 출시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7GN950이 돋보이는 것은 역시 LG 모니터이기 때문입니다. 모니터 짬밥! 오래됐고 기존 울트라기어 모니터 평가 주었죠? 결국 IPS 패널이면서 게이밍급의 응답속도를 구현한 4K144 모니터 거기에 더해 기존 제품 대비 무려 절반 이하의 가격이 끌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래도 비싸죠. 이 제품의 출시 가격은 109만원입니다. 스펙을 생각하면 싼데 비싸다 라는 말이 어울리겠네요. 이 영상은 27GN950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벤큐 모니터를 3년 써온 게이머의 입장에서 이번 업그레이드로 느낀 일들에 대해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켜보겠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가 뛰어나다는 점을 카메라로 전해드리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저 제 감상을 전해드리자면 역시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단 이 모니터가 논글레어 치고는 반사가 좀 있는 편인데 글레어 패널의 특성이 섞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쨍한 느낌의 진한 색감을 뿜어주는 데다가 27인치 4K답게 픽셀 피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근본적인 세밀함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잠시 이 감정을 표현하자면 마트에 전시된 초대형 TV에서 고화질 영상이 재생될 때 그걸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압도적인 느낌이 좀 느껴졌습니다. 밝고 선명한데다 베젤을 이렇게까지 줄여놨기 때문에 여러모로 시각적인 만족도가 높습니다. DCI-P3 세계역을 98%까지 커버하는 데다가 10비트 컬러의 공장 캘리브레이션까지 되어 나오기 때문에 영상 작업 용도의 포텐셜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이 모니터의 해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27인치의 3840-2160 해상도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모니터를 연결하면 150%의 배율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작업 환경의 크기는 대중적인 QHD 27인치 모니터와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단 스크롤바 없이 다음과 네이버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 시원한 작업 크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 여기서 200% 배율로 고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7인치 FHD 모니터와 작업 환경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는데요. UI의 크기는 같아도 픽셀의 밀도는 4배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높은 이미지 퀄리티로 보상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죠. 왼쪽은 27인치 FHD 모니터입니다. 같은 파일 같은 크기로 표현될 때 해상력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PPI가 높은 모니터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2인치 이하 모니터에서도 고해상도를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게임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144Hz 주사율입니다. 4K에서 144Hz 가치가 있는가? 저도 이 부분을 많이 걱정했습니다만 답은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과 함께 설명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 컴퓨터는 AMD 3900X CPU에 GTX 1080 Ti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형이죠. 우선 싱글게임부터 보겠습니다.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경쟁형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프레임은 60프레임 근처면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양은 보통 기반인데 참고로 어크에서 보통 프리셋은 두번째로 낮은 단계입니다. 해상도가 깡패라는 말이 있죠. 시야가 탁트입니다. 안정적인 프레임을 위해 낮은 수준의 그래픽 옵션을 선택했음에도 게임 내에 연출, 즉 심도 표현 같은 흐릿함을 상세해버릴 만큼의 칼같이 선명한 그래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144Hz를 이용해봅시다. 블리자드 각각 시절의 마지막 유사한 오버워치입니다. 높은 그래픽 옵션에서도 무리없이 4K 120Hz를 소화했습니다. 경쟁형 게임 중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롤치는 4K 144Hz 쉬운 걸로 유명한데 이 게임들만 해도 많은 유저층을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오버워치를 4K로 플레이해도 뭐 그리 큰 시각적인 만족감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래픽이 깔끔해지고 오버워치는 이 모니터의 스펙을 한껏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게임입니다만 고해상도가 되어서 살아날 만한 디테일이 있는 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4K로 굴리기 정말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프레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옵션은 텍스처 울트라로 놓고 전부 맨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상도의 이점이 거의 치트에 가깝다고 느낄 만큼 멀리 있는 적이 잘 보였습니다. 색적 자체가 어려운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1080ti 기준 프레임 드랍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근거리 교전이 결정짓는 게임이며 프레임이 중요해지겠죠. 사양 정말 좋은 분들이 4K 이용하시길 바라고 이 모니터의 업스케일링이 준수하기 때문에 FHD 전체 화면으로 게임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창모드로 하셔도 좋습니다. 원하는 화면 크기로 게임을 할 수 있고 줄어든 해상도만큼 프레임은 살아나며 비워진 공간을 방송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정수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 FHD 모니터에 대응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FHD로 할 거면 4K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냐구요? 그렇게 완전히 외면할 수 없을 만큼 1080p 해상도의 게이밍은 아직도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니터의 가치는 네이티브 4K를 이용하고 싶을대로 이용 가능한 전천후 모니터라는 점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4K144에서 프레임이 걱정되는 상황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PC게임은 해상도와 프레임을 동시에 해결하는 컴퓨팅에 재미가 있는 것이고 4K144라는 허들은 상당히 높은 것이죠. 시기상조라는 말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3000번대가 나온다면 어떨까? 그래도 우주방어는 어렵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게임하기 나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고 HDR로 넘어갑니다. 27GN950은 배사 HDR600을 지원합니다. 이런 장면에서 말그대로 눈이 부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태양을 보면 눈이 부셔야 한다? 경쟁전 게임에서 정말 쓸데가 없는 기능이죠. 하지만 지원대는 영상을 이용할 때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박하고 아름다운 기능이었습니다. 반응속도로 넘어갑니다. 제가 어떻게 측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자고 생각을 했고 인간 벤치마크를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전설의 벤큐모니터, XL2411의 인풋렉과 반응속도로도 달성할 수 없었던 140대의 반응속도 영역을 제가 건드려버렸습니다. 최고속도만 따졌을 때 제 최고기록이 165 정도인데 정말 놀라서 나중에는 긴장까지 했습니다. 결국 극한의 게이밍에서 TN 패널이 최선이겠지만 이 정도 차이라면 저는 그냥 IPS를 쓰겠습니다. IPS 패널이지만 빗셈은 없었습니다. 마치 더블클릭이 없는 로지텍 같은 완전체 느낌이네요. 스탠드는 이렇게 국민 모니터함과 비교해도 높이가 더 높고 틸트, 엘리베이션, 피봇이 지원됩니다. 후면에 RGB LED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을 지원합니다. 화면에 색을 맞춰서 은은하게 조명을 뿌려주는 기능이고요. 저는 그냥 꺼버렸습니다. 광량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제어 프로그램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윈도우를 클릭하기만 해도 조명이 깜빡이며 새롭게 싱크하는데 정신 사나웠습니다. 진득하게 한 작업으로 오래할 때면 나름 느낌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게임만 인식해서 작동하거나 하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후면에 이렇게 RGB 라이트를 둘렀다면 이런 원형의 빨간 포인트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색조합. 검은색의 빨간 포인트만 넣어주면 게이밍 기어라는 인식이 굉장히 진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 뒷면 보면서 쓸 건 아니지만 엘리언웨어나 오디세이 모니터만 봐도 좀 갬성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니터에서 깔 것은 디자인 정도입니다. 100만원이 넘어가니 비싸다고 해야겠지만 이 정도의 초월 스펙이면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자 결론을 내리죠. 이제 곧 신형 그래픽카드에 차세대 콘솔이 출시할 것이고 기술의 방향은 분명히 고해상도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모니터의 스펙은 확실히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 타협하지 않고 최상의 성능을 구현했으면서도 베젤까지 얇은 모습은 정말 대한민국 수직 계열화 기업의 강점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기본적으로 4K 모니터가 갖춰야 할 이미지 퀄리티를 만족스럽게 뽑아주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증 스펙들이 즐비하며 그런 모니터를 게이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44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점이 이 모니터는 다 된다. 단 한 대의 모니터로 다가가지 못할 영역이 없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큽니다. 내 돈 주고 사면서도 정말 감사할 정도로 만족스런 제품입니다. 정말 최고의 최고의 제품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비 저렴한 가격 포지셔닝이 시사하는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괜찮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는 것이죠. 미니 LED와 OLED 제품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RTX 3000번대와 신형 콘솔이라는 대격변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어떤 괴물들이 준비되고 있을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가 좀 안정되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다소 합리적인 결론과 함께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